정부가 올해부터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논에 다른 작물을 심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. 전남의 경우 논 만 헥타르의 콩이나 옥수수 등을 심었는데 작황부진이 심각한 상황입니다. 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수확철을 맞았지만 논 4천여 제곱미터가 텅 비어 있습니다. 정부 정책에 따라 올해 벼 대신 콩을 심었는데 싹이 제대로 트지 않았습니다. 옥수수를 심은 인근의 다른 논도 사정은 비슷합니다. 농사를 망친 농민은 수확 대신 논을 갈아엎었습니다.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 대책으로 논에 다른 작물을 심는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논 타작물 재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. 전남에서는 만 헥타르에서 타작물 재배가 이루어졌습니다. 문제는 정부에서 논을 임대할 경우 타작물 재배를 수년간 의무화했다는 겁니다. 땅이 없는 농민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 조건을 받아들였는데 배수가 잘 되지 않아 작물이 제대로 크지 못했습니다. 콩을 심은 해남의 경우 70%가 수확이 불가능하고 보성과 고흥도, 작황이 부진한 상태입니다. 금년을 경험으로 했어요. 내년에는 물빠짐이 어려운 간척지라든가 이런 데는 사업 추진을 좀 지향하고요. 나머지 물빠짐이 좋은 논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. 논에 밭작물을 심었다가 빈손으로 가을을 맞게 된 농민들. 소확의 기쁨은커녕 한숨소리만 들려게 커지고 있습니다. KBC 박성호입니다.